BTS의 BTS 플러스 게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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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실리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리 게임 최초의 게임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나는 누구라는 게임입니다 나는 그 게임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서 이긴 사람에게 선물이 증명이 되네요 저게 진술도 아까 저부터 질문을 이렇게 6명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먼저 아시죠? 저게 뭔지 몰라 이것도 힌트에요 아 오케이 이곳에 살아있는 건가요? 네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나요? 모르겠어요 집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얘는 무슨 색깔입니까? 약간 좀 짙은 좀 그러니까 까만색에 가까운 좀 그런 색이죠 좀 약간 짙은 회색? 좀 까만색에 가깝죠 얘는 크기가 큰가요? 중형견 정도의 크기? 라고 하면 될까요? 중형견이요? 중형견 정도의 크기 서중형견? 또 이 정도? 오케이 얘는 사납나요? 그럴 확률이 현재 적습니다 아 착하게 생겼나요?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요 굉장히 순하게 생기긴 했어요 아 얘 만지면 벌금이 있나요? 이거 진짜 이해되는데 이건 아마 그럴걸요? 벌금이 있나요? 아마 그럴걸요 대충 예상하는게 있나봐요 네 정형은? 콰카? 우와 대박 역시 콰카를 알아야? 이거 어디 비치는 거 아니야? 대박이 나와요 대형씨 안 가보시죠 얘는 몸집이 큰가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절 좀 봐주세요 육식동물인가요? 추식동물인가요? 육식동물입니다 그럼 동물이긴 하네요 네 육식동물입니다 살아있나요 지금? 지금 아마 안 살아있죠 안 살아있다고 봐야죠 사람인가요 아니면 동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동물이죠 응 됐어요 얘 이름이 긴가요? 보통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별로 안 길다고 하긴 하거든요 본인 기준에서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 기준에 있으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평범하게는 이제 조금 뭐 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공룡은 아니군요 조금 뭐 길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조금 길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 공룡의 왕인가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압니다 이 공룡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약해요 저 그냥 맞출게요 오케이 기라노 싸우러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슈가 형입니다 저도 잘 알아보세요 슈가 형 질문 스타트 이것은 생물인가요? 생물이죠 이것은 육식동물인가요? 초식동물인가요? 저는 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보를 얘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아 그래? 잡식일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오 잡식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친구 그쵸 이 친구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어 그래? 근데 이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확한 설명은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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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질문도 잘해야겠네요 얘는 곤충이인가요? 타충이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맞는데 귀엽게 생겼나요? 저 같은 경우는 꽤나 귀여워하는 편이긴 해요 음 제상식선에도 오케이 등치가 큰가요? 등치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오 진짜 정답 박지민 박지민 아 아 아 맞춰봐요 한 번 더 기회 더 드릴게요 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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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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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스타트 자 남지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지마가 끝났어요 그럼 어려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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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게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얘 뭐예요? 이거 어렵나봐요 자 다음 질문 크기가 객관적으로 사람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사람보다 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보다 사람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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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보다 작다 네 포유류입니까? 아 이거 아 새끼를 낳습니까? 이렇게 가져와 아니 근데 1년에 한 번씩 낳긴 하지 새끼를 낳긴 하지 아까 슈가 형의 말이 일리가 있어 어류에요? 아니에요? 어류에요? 아니에요? 아 어류는 아닌데 어른들이 즐겨요 아니 정확한 거를 좀 얘기해줘야 맞추지 너무 헷갈리게 해 그래 어류 아니에요 어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엑스맨이야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아니 근데 평소에 저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봤어요 저도 동물원에서 봤어요 동물원에서 봤어요 아 이거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생소한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더 큰 힌트를 줬어요 사람이랑 좀 가깝습니까? 사람이랑 너무 가깝죠 사람이랑 되게 가까워요 하나 힌트 더 주자면 한국 사람이랑 떼놓을 수가 없는 존재이네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바퀴벌루 아 이게 새롭게 가니까 어렵네 하하하하 자 정국씨 먼저 하세요 야 그거는 사실 야 대박이다 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몇 글자에요? 한글자입니다 한글자라고요? 한글자에요 한글자에요 저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이건 진짜 힘들다 자 생물인가요? 무슨 생물인가요? 생물입니다 생물이에요 얘는 생물이지 근데 얘 무슨 색인가요? 어떻게 다양한 색이 있죠 다양한 색이 있다고? 다양한 색이 있다고? 제 다양한 색이 있지 이게 한 가지로만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다양한 색이 있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아닌데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사실 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뭐요? 저희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사실 촬영하면서도 사실 뭐 자주 볼 수 있고 그렇죠 와 이제 다 좋네 맨날 보죠 사실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형만 해요 크기가 사람만 해요 딱 사람만 해요 딱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하다고? 네 이형만 해요 진짜 자 이제 정답합시다 자 시간 관계사 마셔야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차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3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식 쪽입니까? 네 맞아요 음식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 뭐 양식 중식 뭐 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식이에요 일식 글자 수도 알려드릴게요 네 글자에요 네 글자에요 근데 이거랑 관련된 어? 따끈따끈하지 이게 바다에 음식이 들어가나요? 바다에 음식이 들어가죠? 보통 일식은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거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한 2만원 정도 돼요 한 2만원 정도 돼요 아 이거 하지 않나? 음식의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랗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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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동그랗지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게 동그란 거지 반 동그랗지 근데 이게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접시 아니야? 형 말대로 접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정답 정답 미소라면이네요 정답 확인하세요 아 야 이걸 맞춰? 스키야키입니다 이거 어떻게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 자 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지 한식입니까? 일식입니까? 중식입니까? 이건 한식에 가까워요 근데 이건 한식 쪽이죠 이건 한식 쪽이죠 우리가 알기엔 한식이에요 전통 음식입니까? 전통 음식은 전통 음식은 아니에요 전통 음식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지역 음식으로 파는 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런 형태들이 아시아 전용에 있어요 전용에 있긴 해요 그래요?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고 어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음식도 맞습니다 그치 그것도 있지 세 글자죠? 전 없어 와라 할게요 하나 둘 셋 핫도그 와 맞아요 그거 맞춰?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이렇게 모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너무 어렵네요 즐겁네요 아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맞춘 멤버들은 다 같이 이 왕관 머리띠를 쓰고 셀카를 찍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부럽네요 와 형 진짜 코카 맞추고 대박이다 형 저 히라노 싸웠어요 히라노는 맞춤이 아니야? 히라노는 맞춤이 아니야? 어 히라노는 맞춤이 아닌거